2부에서 계속됩니다. 네가 좀만 빨리 왔어. 네가 좀만 빨리 왔어. 빨리. 좀만 빨리 왔어. 문재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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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땅 사고가 나요. 방문 영화 사거리에서 12시에. 날도 안 돼. 다시 뭐야. 다시 또 난 똑같이. 하루 드는 거 봤지요. 빨리 잡아야 돼. 이 아니오. 우리 둘만이 아니야. 그 놈도 하루가 돈다고. 우리 저렇게. 영원히. 지옥 속에서. 살아라. 왜 우리 둘만 하루가 돌겠냐고. 방문 없어. 어쩔 수 있을 거야. 무슨 일이 있었어. 차라리 나를 죽여. 비켜. 누구야.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꿔볼 거야. 그럼 하루가 바뀔지도 몰라. 잠깐만. 5 Staff. 2에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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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날이 staff이 풀리는 agricultural 입금으로 이동하는 것이다. 흑백.